21. 2차 발효실의 습도가 가장 높아야 할 제품은 1. 바게트 2. 하드롤 3. 햄버거 빵 4. 도넛 정답은 3. 햄버거 빵 22. 빵 전분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비스코그래프에 의한 측정 2. 빵 속살의 흡수력 측정 3. 엑스선 회절도에 의한 측정 4. 페리노그래프에 의한 측정 정답은 4. 페리노그래프에 의한 측정 23.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스펀지법에서 도우의 물 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가 정답은 2. 섭씨 17도 24. 제빵에서 믹싱의 주된 기능은 1. 거품포집 재료분산 혼합 2. 재료분산 온도상승 글루텐 완화 3. 혼합 이김 두드림 4. 혼합 거품포집 온도상승 정답은 3. 혼합 이김 두드림 25. 표준 스트레이트법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전환할 때 필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물 사용량을 1% 감소 2. 이스트 사용량을 2배 증가 3. 설탕 사용량을 1% 증가 4. 반죽시간 증가 정답은 3. 설탕 사용량을 1% 증가 26. 포장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 흡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2. 제품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3. 단가가 낮아야 한다 4. 위생적이어야 한다 정답은 1. 흡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27. 냉동 반죽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율 배합 제품은 냉동 시 노화의 진행이 비교적 빠르다 2. 고율 배합 제품은 비교적 완만한 냉동에 견딘다 3. 저율 배합 제품일수록 냉동 처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4. 식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정답은 4. 식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28. 파이롤러의 사용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1. 식빵 2. 앙금빵 3. 크로아상 4. 모카빵 정답은 3. 크로아상 29. 다은 중 함께 계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재료는 1. 소금, 설탕 2. 밀가루 반죽 계량제 3. 이스트, 소금 4. 밀가루, 호밀가루 정답은 3. 이스트, 소금 30. 1인당 생산가치는 생산가치를 무엇으로 나누어 계산하는가? 1. 인원수, 2. 시간, 3. 임금, 4. 원재료비 정답은 1. 인원수 31. 단백질 분해 효소는 1. 치마아제, 2. 말타아제, 3. 프로테아제, 4. 임버타아제 정답은 3. 프로테아제 32. 퍼프 페이스트리에 사용하는 유지의 성질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1. 수분을 정량 함유해야 한다 2. 융점이 높아야 한다 3. 가소성이 좋아야 한다 4. 유화능력이 커야 한다 정답은 4. 유화능력이 커야 한다 33. 퐁당 아이싱의 끈적거림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아이싱의 최소의 액체를 사용한다 2. 안정제를 사용한다 3. 흡수제를 사용한다 4. 케이크 온도가 높을 때 사용한다 정답은 4. 케이크 온도가 높을 때 사용한다 34. 지방은 지방산과 어느 것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가? 1. 아미노산 2. 나트륨 3. 글리세린 4. 리보우스 정답은 3. 글리세린 35. 식빵용 밀가루의 습부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15% 2. 25% 3. 35% 4. 45% 정답은 3. 35% 36. 다음 어느 소맥분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가? 정답은 2. 수분 13.5% 함유한 소맥분 가격 kg당 210원 37. 시유의 일반적인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정답은 4. 약 3% 정도씩 38. 계란 중에서 껍질을 제외한 고형질은 몇 퍼센트인가? 정답은 2. 25% 39. 이스트에 거의 들어있지 않는 효소로 일명 디아스타제라고도 불리우는 것은? 1. 인버타아제 2. 아밀라아제 3. 프로테아제 4. 말타아제 정답은 2. 아밀라아제 40. 압착효모의 고형분 함량은 보통 얼마인가? 1. 10% 2. 30% 3. 50% 4. 60% 정답은 2. 30% 2. 노 pon 5. 피 데미 clicked Ng5 5. 50% 6. 도 아멘